하늘 휴! 자! 오늘은! 불쌤 만화! 불쌤 액션!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툰즈님의 영상인데요 오늘은 무려 퀴쉬미씨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꿀진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! 시작부터 퀴쉬미씨에게 쫓기고 있는 누군가인데요 아! 저리가! 아! 오늘 완전 좋은 날씨야 오지마! 오지 말라고 했어! 자 지금 껴안기 직전이거든요 죽음의 포옹! 갑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지 말라고! 안돼! 하하하 아주 따뜻하게 꽉 안아줄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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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죽는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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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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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쉬미씨가 이렇게 굴포에 괴물이 된 이야기가 나올까요? 릴렉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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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근데 경... 형사가 그냥 너무...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요? 3달이나... 3달이나 됐어 없어진지? 3달이나 됐어 없어진지? 안되겠어요 어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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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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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조사하기 싫다면 싫다고 얘기를 해 어? 어? 왜 그래? 왜 그래? 표정이 갑자기 변해버렸는데요? 형사가 음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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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뭔 소리에요? 어? 형사가 딱 보니까 그... 플레이타임 공장이 저주받은 곳이라는걸 아는거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냥 조사 안하겠다고 얘기하는거 같은데요? 그니까 허가드 허가드씨가 위험해요 자 키시미씨가 직접 그니까 허기원씨 구하러 공장들어갔습니다 공장들어갔습니다 이 플레이타임 공장에 연구원이 등장했네요 어? 아... 아... 그니까 제가 길을 잘못떨어가지고요 어? 어? 키시미씨 이름을 어떻게 알아? 어? 잡혀가서 설마? 어? 자자자 저는 지금 제 남친에서 쳤거든요? 어? 아... 아... 근데... 이미... 허기원씨는 지금 괴물이 되어버린 지코잖아요 어? 야 순간 망설였다 이 자식 이거 얼버무리는거 봐 이쪽으로 오세요 아... 뭐야 이 장소가 뭔데요? 새 장난감이 탄생하는 연구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신 남자친구는 여기서 매일 숙식을 하고 있어요 아... 아... 내 키시미씨도 실험 당하겠어 여기 있나요? 어... 안쪽을 보아하니 아... 저게 뭐에요? 아... 당신 남친을 못 알아보시겠나요? 아하하하하 안돼... 이미... 남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... 아... 당신 여기서 뭐한거에요?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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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키시미씨도 아... 아... 실험대로 끌려갑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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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식을 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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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는 그냥 살아있는 생체의 병기로써 개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식음을 전피해야겠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너가 이겼어 네 남친을 보고 싶다고 여기 데려왔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친 허기야 내가 안아줄게 허기허기도 허기도 이미 망가져버렸어요 이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괴물로써의 본능만 남아있죠 놔 임마 아 좋아 이제 충분해 키시미시 키시미시? 다음 번에도 허기허기를 만나고 싶다면 분노가 차오르는 키시미시 그렇게 외로움에 지쳐가고 있던 와중에 이 외로움이 분노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기저귀 찾아왔고 어? 오 마이 갓 허기허기가 미처 날뛰기 시작했군요 오케이 나의 복수의 시간이다 오케이 다 잡아먹어 빠바바밤 빨리 막아 어이 키시미시 저항을 포기하고 조용히 네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 피곤해 보이네 너 내가 꽉 안아줄게 야 이게 내 스토리에요 어땠나요 맘에 들죠? 어머 근데 이미 당신 들을 수 없는 상태인가 보군요 그러면 이제는 이 차례다 아우